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진짜 완전 개 호랑말코 같은 그런 인간 데리고 왔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봅시다. 제목 아침에 늦잠 자고 있는 거 억지로 깨웠더니 대뜸 전여친 이름을 부른 남편 뜨거운 사랑이 뭐 어쩌고 어째? 오냐 그래 이참에 그냥 확 타 죽어버려라. 원지 남편이 전여친 이름을 불렀는데요. 제목 그대로 남편이 제 앞에서 전여친 이름을 불렀어요. 솔직히 이거 제가 화를 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저랑 사귀기 전에 한 6년 전에 오래 사귄 여친이 있는 건 알고 있었어요. 6년 정도 저한테 남편을 소개해준 사람이 말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이 여자 저하고 이름이 되게 비슷한 거 역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이 예진이라면 전여친은 혜진이죠. 그러니까 어제 아침 남편이 너무 못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다간 아무래도 회사에 늦을 것 같길래 뭐해 어서 일어나 이랬는데 이 인간이 잠결에 혜진아 5분만 있다가 깨워줘 딱 이러는가?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어? 이랬더니 혜진 아 아니다. 너 예진이지? 이지랄 순간 너무 빡쳐가지고 등짝 오지게 때리면서 야 이 새끼야 너 혹시 나 몰래 전여친 만나고 다니냐? 진짜 죽고 싶은 거야? 이렇게 난리를 쳤는데 문제는 시간이었어요. 진짜 이거 지각하기 일보 직전이라 아무런 해명도 없이 그냥 출근을 해버린 거죠. 그리고 어제 저녁이죠. 지금 해외에 살고 있다는 것도 기억이 나고 무엇보다 겹치는 지인도 있기 때문에 이게 팩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미안하다. 내가 잠결에 깜빡 실수를 했다. 이러면 나도 그냥 알았다 하고 좋게 넘어가려고 했어요. 근데 인간 침에 와가지고 변명이라고 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야 니가 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린 그때 20대 초반이라서 서로를 너무 뜨겁게 사랑했었고 무엇보다 우린 양보다 질적인 사랑을 했다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말이 헛나왔나 보지 그리고 뭐 최근 소식 들어보니까 한국에 들어왔다고 해서 은연중에 생각이 난 거요. 뭐 그렇다 해도 앞으로 다시는 그 이름 안 부를게? 아니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세상에 이딴 소리를 듣고 열 안 받고 화 안 열 여자가 어딨어요. 순간 얼탱이가 없어가지고 저도 모르게 빵 하고 웃음이 터졌는데 제가 웃는 걸 보고 화가 풀렸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안 그래도 혜진이 개명했대. 이제 나도 절대 헷갈릴 일 없을 거야. 아니 말도 안 꺼낼 거라고. 이러면서 저한테 앵기길래 바로 바닥에 꽂아버리고 지금까지 계속 냉전 중이에요. 이 그지 같은 핑계에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되고 화가 안 쉬고 처음엔 남편도 사과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것도 아니에요. 저한테 이해심이 없답니다. 아니 니가 그걸 모르고 결혼한 거 아니잖아. 어? 그리고 니가 지금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낸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일도 아닌데 왜 너 혼자만 과거에 얽매어 있냐고. 제발 부탁이니까 현재를 살아라. 현재를. 이런 적반하장으로 나와서 사람이 더 미쳐버리겠거든요. 솔직히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화만 낸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고 이미 남편이 잘못한 일이고 나만 용서하고 좋게 넘어가면 끝나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게 안 돼요. 그냥 지금 너무 답답하고 짜증맞냐 합니다. 혹시 살면서 이런 일 겪어본 분들 여기 계실까요? 그냥 역시 제가 용서하고 넘어가는 게 이게 정답입니까? 뒤에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아니 그냥 미안하다. 내가 큰 실수를 했다. 이러면 될 거를 뭐 있던 거지같은 핑계를 대. 진짜 패고 싶네. 헐. 2번 그래 뭐 이름이야 잠결에 실수를 부를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전 여친 최근 소식을 왜 이렇게 자세히 알고 있는 거지? 그리고 이 거지같은 해명이 훨씬 더 기분 나빠. 그걸 모르는 걸까요? 댓글 1번 그 사람이 말 한마디에 천량 빚을 갚는다고 하는데 저 인간은 말 한마디로 천량 보정을 쓰는 놈이구만? 3번 야 변명이라고 씨부리는 게 오히려 더 불을 지르고 자빠졌네. 끌 끌 끌 끌 끌 너무 뜨겁게 사랑했던 사이다. 우리는 양보다 질적인 사랑을 했다. 거기다가 최근에 한국으로 들어왔다는 소식까지 빠삭하고 진짜 멘트 하나하나가 불 지르기 좋은 말들 뿐이에요. 왜 저러는 걸까요? 보통 지능이면 알아도 모른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2번 그러니까 이거는 해명을 한다거나 사과 혹은 화해를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이혼이 당하고 싶어가지고 여자 화를 돋구는 그런 것들 뿐이에요. 그리고 만약 이게 진심으로 아내를 풀어주기 위해 한 말이라면 그게 더 위험하죠. 진짜 그 정도면 지능검사 받아 봐야 돼. 4번 뭐 지금까지 계속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름도 부른 게 아닐까요? 근데 진짜 큰 문제는 양보다 질적인 사랑을 했다고. 아니 그럼 지금 아내는 뭔데? 질적으로 떨어지는 사랑을 가지고 결혼까지 한 거야? 그 차 안에서 2시간 동안 도대체 뭘 하고 들어온 걸까요? 블랙박스 지우고 네비 초기화하고 시트 정리하고 그런 거 하고 왔네? 5번 양보다 질적인 사랑이라. 아니 이거 도대체 뭔 개소리야? 설마 이거 지금 나만 모르는 건가? 그렇다면 누가 해석 좀 해줘봐요. 6번 야 저 남자 진짜 별것도 아닌 일을 되역죄로 만들어버리는 엄청난 능력이 있네. 야 여기서 양보다 질 이랄질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용서하냐고. 7번 그 여자가 한국에 들어온 소식도 알고 있고 보니까 이미 쓰니 몰래 만났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세월이 오래 지났는데 이름이 나온다고? 말도 안 되죠. 근데 그걸 또 믿고 용서한다? 그렇다면 그냥 니가 후구인 겁니다. 남이세요. 추가 나이는 쫄려서 지웠어요. 또 추측될까봐 무섭기도 하고. 사실 진짜 너무 짜증나고 빡쳐있는데 아까 낮에 저희 회사 점심시간에 이 인간이 전화로 자기 밥 먹었어? 이러면서 슬그머니 화해각을 잡길래 나 진짜 미안한데 니가 나한테 해명이랍시고 말한 거 나 너무 화가 난다. 나 이제 니 얼굴 못 보겠다. 아니 현재를 운운하면서 그런 인간인 주제에 과거 전여친 이름을 짓거리는 거 이거 너무 어이가 없고 전여친 최근 소식 빠삭한 건 더 짜증이 나. 니가 그걸 왜 아는데. 아무래도 나 지금 너에 대한 믿음이 깨진 것 같다. 그리고 이런 적반하장의 뻔뻔한 태도로 나올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너 꼴도 보기 싫다고 이러고 끊어버렸는데요. 이거를 또 지 친구한테 말을 했나봐. 저한테 이 인간 소개해준 겹지인한테 연락이 오더니 너 오늘 뭐하냐? 시간 있으면 우리 술이나 한잔 할까? 이런 소리를 해요. 생전 안 그러는 사람이 말이죠. 수요일이라 어중간하다. 나 술도 마시기 싫다. 나중에 먹자. 이러니까 대놓고 아휴 니 남편한테 이야기 들었어. 니가 아무래도 뭔가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 술 말고 그냥 커피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나와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좋다. 도대체 무슨 말이나 하는지 들어놔보자. 하는 마음에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댓글들 다 읽어봤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실은 너무 답답한 마음에 저희 회사 50대 과장님한테 상담을 해봤는데요. 여자분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아이고 그냥 말 실수했네. 원래 남자들이 다 그렇다. 뭐 어쩌겠냐 부부인데 그냥 니가 대충 수용하면서 살아야지. 이래서 내가 정말 너무 불같고 예민한 건가 했는데 여기 달린 댓글들 보고 그게 아니구나 하는 위안을 삼고 갑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래요. 우리 과장님은 벌써 20년 차 넘은 부부고 저는 아직은 그 전 여친과 연애의 결혼 기간이 비슷한? 아무튼 그래요. 아휴 머리가 아픕니다. 정말. 여기서 한 가지만 밝히고 가겠습니다. 원래는 이 글이 그 지인을 만나고 온 뒤에도 후기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그걸 못 가지고 왔어요. 하지만 뒤에 달려있는 댓글들로 어떤 상황인지 대략 유추는 가능합니다. 그럼 볼게요. 댓글 1번 뭐야? 그럼 소개를 해준 지인부터가 이미 개 사패라는 거 아니야? 덜덜덜덜 아니 저걸 이미 다 알면서 소개를 해줬다고? 미쳤네. 2번 그냥 님도 전 남친 이름으로 계속 불러버려요. 야 그거 너만 했냐? 나도 양보다 질적인 사랑을 했다고. 네 말을 듣고 나도 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름이 계속 헛나오네? 이러면 지금은 어쩔 건데 안 그래요? 끌 끌 끌 끌 끌 3번 그러니까 팩트는 아직 남편이 전 여친을 못 잊었다 이거 아닙니까? 해외로 나가니까 어쩔 수 없이 헤어진 거고 그래 이제 돌아왔으니까 자꾸 신경 쓰이고 보고 싶고 그런 거고 그냥 이혼하세요. 전 여친이랑 남편이랑 다시 만나는 거 그게 계속 걱정되는 거면 님 절대 못 버팁니다. 그들 사이에서 정신병 올 때까지 버티다가 너만 죽는 거죠. 탈출은 지능순이란 말이 있죠. 딸랑 그 거지 같은 이유로 이혼을 못하는 거라면 그럼 뭐 평생 집활집권 하면서 불행하게 살면 되는 거고 네가 선택하세요? 4번 남편 해명도 거지 같고 지인을 통해 전해드린 내막은 훨씬 더 거지 같네요. 잡둘이 크게 하고 님도 동창무인 뭐 없나요? 역으로 느껴보게 갚아주고 싶은데 5번 그래 만날 땐 둘이 안 만났어도 그 마지막엔 저 둘이서 뭐 했다 이거야 이거 100%다? 달달달달달 여기서 느낄 수가 있죠. 이미 만나고 있다는 걸 6번 아니 12년이면 이미 부부 아닌가? 그걸 알면서 도대체 왜 쓴이한테 소개를 시켜줬대요? 결혼한 뒤에도 단둘이는 아니지만 쭉 다같이 만나왔던 거고 거기에 그 여자 집까지 데려다 준 사이라면 아우 이거는 좀 저 같으면 무조건 이혼입니다. 특히 저 거지같은 태도를 보면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다 이건데 이런 농락 속에서 님 과연 버틸 수 있겠어요 정말? 7번 그런 놈을 알고도 소개를 해준 지인 정말 양심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아니 적어도 결혼하기 전에는 알려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8번 그러니까 전 여친은 개명을 했고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도 지금까지 쓴이 몰래 무려 12년 동안 다 같이 만나온 거고 이거 나 같으면 무조건 이혼이다 8번 처음엔 그냥 바보 등신인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구만 은연중에 쓴이랑 결혼한 걸 후회하고 즉 실수가 아니라 일부러 그 이름들이 튀어나온 거요 이거 이혼하잖아요 100% 저들이 딱 달라붙는다 두고 봐라 대략 유출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 전 여친구가 6년 동안 만났다고 했죠 근데 그걸 초과해서 6년도 총 12년 동안 쓴이를 속이고 만난 거 다 같이 친구처럼 만난 거 같아요 어쨌든 간에 겉으로 보이기에는 외국에 갔다가 금방 돌아왔는데 쓴이만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죠 계속 만나다 보니까 이름이 튀어나온 거고 그러면서 뜨거운 사랑을 했다 그런 사람을 지금도 여사친처럼 만나고 있다 이건데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될 것 같은데요 그죠 얼른 정신 차리세요 감사합니다